어 깜짝이야! 야! 누구야! 역시 발음 잘하네 역시 아이돌은 달라 누구 아이돌은 달라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거에요 형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에요 아 왜 니가 모르는 거 아니? 아 왜! 이현도 아이돌이다! 마이돌 마이돈! 아 부릅데? 노래는 모르는데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희여 아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형님 보세요 손이 비셔야돼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거구나 그럼요 다 찍었어? 가자 자 퇴근! 수고했어 수고했어 대상대로 차지했어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해온 거라니깐요 나 디디를 왜 먹는다 본데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준비해왔다니깐 형 나라도 감동이겠다 이번엔 나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 먹은 줄 알고 형 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밥 먹으러 KBS 타인 거 같네 아 그러니까 아 이때까지 형님이 왔지 미치게 왔는데 형 그때 왔죠 고맙습니다 형 노래 몇 곡 하는 거예요? 오늘 3곡 봄날하고 봄날이랑 형 고기랑 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걸 이만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야 방송을 할 거야 이거 아 이거 드세요 아 형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맛있어 응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치 진짜 기분 탓이야 맛있네 맛있다 형님 제가 이거 27000원 주고 산 거예요 아 진짜? 뻥뻥뻥 내가 얼마 하면 다 뻥이냐? 나 니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알고 있는데 오케이 걷어줄게 다시 나 생일 때 나 생일 때 니 생일 때 들고 좋겠어 더 내 그럼 제가 그거 연장해가지고 다음 시에 형 생일 때 그럴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매번 주고받는 거긴 하니까 아 그래 형 저희 우리 세명이 사진이랑 찍읍시다 아 아 내가 준비하지 우리 거 찍어 네 찍어서 우리 거 올려도 되죠 형 형 형 거 찍는 김에 저희 출근 일도 찍어왔어요 세이크로 찍으면 되겠다 아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 혹시 하나 둘 셋 옛날 사람 네? 옛날 사람 우리 똑같이 합시다 형 그래 제가 팔자에 봐가지고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둘 셋 오 이제 래시노 것인데 저야 원래 여섯 시에요 지금 가요 여섯 시? 저요? 지금 몇 시야? 아니 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 빨리 가자 야 방금 전객은 좀 나 추사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거 같은데 우리 정이는 머리 문자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없어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회복돼요 가자 진짜 벌써 가요? 줄여도 돼요?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, 스태프분들 아, 됐다 불운하다, 불운해 내 인공물물 됐어, 됐어, 됐어 형, 갈게요 고마워 잘하고 있어, 형님 형, 갈게요 목소문 시간 시간 거울 아 arb 맞 원 vaccines 葫